공부 어렵죠? 근데, 안돼? 안돼 근데 우리 이제 1년 공부하는 과정 중에서 아주 일부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 하나를 보고 1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7번 정도를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 안 된다고 해서 못 한다가 아니라 내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단서가 있죠? 포기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공부하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노력해야 되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의지 의지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만들어가려면 내 스스로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뭔지 어떤 목표를 정확히 설정해놓고 이 목표가 구체적이고 뭔가 근본적이고 뭐 그런 것이 좀 내가 견딜 수 있고 포기하지 않는 근본적인 힘,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목표를 좀 설정해놔야 돼요 나는 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다든지 나도 벤츠 타고 싶다든지 돈 많이 벌어서 꼴 보기 싫은 남편을 갈아 치우겠다든지 물론 돈 많이 벌면 남편도 잘 할 거예요 이제 돈 많이 벌게 되면 어찌 됐구나 뭐 어떤 목표가 됐든지 간에 자기만의 목표가 좀 있어야 돼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내가 힘든데 힘든 과정에 분명 1년 공부한다는 게 그냥 뭐 그냥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아우 뭐 힘들었지만 뭐 잘 견뎌냈고 뭐 좋은 추억이었어 라고 생각하지만 과정 속에 있을 때는 아마 3월 달부터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막 눈물 콧물 막 짜내면서 내가 이렇게 공부했는데 30점 나왔어? 놀라시기도 할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공부할 거니까 그러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 김포학원에 있는 선생님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선생님들이에요 나 빼고 다 훌륭한 선생님들이니까 믿고 잘 따라오시고 열심히 하시면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고 김포학원이 가장 합격률이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에서 이 지역에서가 아니라 제가 신뢰할 만한 이유를 가지고 얘기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사기치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좋은 학원에 오셨으니까 학원에서 잘 하라는 대로 믿고 따르고 열심히만 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열심히 하시고 근데 이제 1차 공부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건 머릿속에 꼭 담아두시고 공부계획을 세워야 돼요 지금 뭐 공법 용도적 이런 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중개사법 그냥 넘어가도 돼요 나중에도 되고 학계론과 민법 공부하셔야 나중에 동차 합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니까 먼저 학계론과 민법을 복습하셔야 돼요 자 우리 이제 배울 거 프로젝트 금융이라는 건데 프로젝트는 개발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발 사업을 영어로 프로젝트라 그래요 개발 사업하는데 돈이 필요하겠죠 건물 지으려면 돈이 필요할 거예요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이걸 프로젝트 사업에 관련된 금융이다 PF라 그래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PF 자 그럼 이제 건물을 지으려고 이제 돈을 자금을 조달하려고 할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받겠죠 담보대출을 받는데 이건 담보대출이 아니에요 독특하게 굉장히 독특한 현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인데 실제로도 나중에 이제 중개업을 하면서 개발업과 관련되어서 뭔가 일을 진행하겠다 그러면 실제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금융이니까 잘 들어보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저당에 이동하라든지 이런 건 하나하나씩 외우는 건 의미가 없어요 어떤 게 나올지는 모르고 다 외웠던 것들이 머릿속에 그냥 남아있지 않아요 전체의 흐름을 쭉 이해하면서 이렇게 당연히 되겠지 그러면 읽어보면서 당연하게 이렇게 되지 되지 당연하지 이렇게 해석하면서 이해하면서 공부하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큰 원리가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한번 보죠 pf에 대한 내용 자 사업주가 있는데 땅은 있어요 땅 소유주예요 지주예요 자 그래서 입지가 좋은 땅이 있는데 이 땅을 개발을 하려고 그래요 개발하려면 농사짓는 걸 개발이라 하지 않았어요 개발은 토지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택지로 조성한 다음에 건물을 건축해서 이걸 분양해서 수익을 얻어내거나 운영을 통해서 임대료 수익을 얻어내는 과정 이 과정까지를 개발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땅은 잘 가지고 있는데 입지가 좋은 땅인데 개발을 해냈더니 돈이 없어요 그럴 때 그냥 부동산을 담보대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자 pf의 과정을 일으킬 건데 자 사업주가 프로젝트 회사를 만들어요 프로젝트 회사 얘가 이제 주축인 건데 자 회사를 만드는데 실제 건물이 있거나 사무실이 있고 직원이 있는 실체형의 회사가 아니에요 명목상 회사라고 하는데 이 명목상 회사는 영어로 페이퍼 컴퍼니라 그래요 그러면 서류만 갖춘 회사예요 근데 서류만 갖췄지만 법으로는 법인 채로 인격을 존중해줘요 이건 회사로서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명목상 회사라 그래요 명목상 회사 법으로 인정받는 회사인 거예요 자 이 프로젝트 회사를 만들어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pf를 일으킬 건데 이때 돈을 빌릴 때 저당권을 넘겨주거나 담보를 넘겨주거나 신용대출이 아니에요 자 이때 자 프로젝트 회사는 야 이 좋은 땅이 있는데 이 사업주의 좋은 땅에다가 내가 만약에 뭐 오피스텔을 큰 거 10층짜리를 짓는다거나 호텔을 짓는다거나 뭘 한다거나 이런 개발사업이 있다라면 이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를 은행에 모두 다 넘겨줘요 하나도 빠짐없이 얘가 원하는 만큼 모두 다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 이 개발사업의 정보를 면밀히 분석해서 따져봤더니 성공할 확률이 너무 높아요 거의 뭐 95% 이상 성공할 것 같대요 그리고 이게 이제 건물이 지어지면 100% 다 분양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임차인을 모두 구해서 수익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아 그러면 성공하겠네 그럼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은행은 뭘 믿고 돈 빌려줬냐면 이 프로젝트가 개발사업이 성공했을 때 수익을 잘 벌어들일 수 있겠다는 걸 믿고 돈 빌려준 거죠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을 믿고 돈 빌려준 거예요 이 돈의 흐름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현금 흐름이라 그랬어요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당연히 들어오는 돈이 더 크겠죠 자 그래서 뭘 담보로 한다 그러냐면 장래에 이 개발사업에 따른 현금 흐름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수익을 담보로 믿고 돈 빌려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거죠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돈 빌려줬다 그래요 자 이건 부동산의 담보대출이 아니죠 여기에 우리가 이제 쓰지 말아야 될 내용들이 이 과정은 물적 담보대출이 아니에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도 아니고 이 사업주의 신용을 담보로 돈 빌린 것도 아니에요 신용담보도 아니라 이 개발사업 자체의 미래 수익 개발사업 자체의 현금 흐름을 장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돈 빌려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은행은 위험해요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하죠 부동산 담보도 아니고 이건 언제나 개발은 위험해요 미래에 대한 일이다 보니까 나라 규제 법률적이라든지 코로나 같은 건 누구나 예상도 못했던 거였어요 이런 게 터지면 뭐 엄청나게 타격을 입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언제나 개발은 위험한데 부동산 담보도 아니고 미래에 돈 벌 걸 확실하게 믿고 이걸 담보로 돈 빌려줬으니까 위험할 거예요 그러면 대출금리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겠죠 당연히 일반적인 기업 대출보다 훨씬 금리가 높아요 그래서 성공하게 되면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만 얘가 이제 분석을 하겠죠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자 어쨌든 돈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만약에 500억을 빌려줬다 해보죠 500억을 빌려줘서 이 프로젝트 회사 이름으로 얘도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소리만 갖춰줬지만 자 건설사 시공사 건설사를 시공사라 그래요 계약을 해서 개발을 했어요 입지 좋은 땅에 뭐 아파트를 지었든지 상가를 지었든지 오피스텔을 지었든지 개발을 했어요 그럼 이제 분양을 하든 임대를 하든 수익이 나오겠죠 이 수익은 얘들이 알아서 관리해서 직접 돈을 빼가는 게 아니에요 돈만 자금만 관리하는 신탁회사들이 있어요 이런 신탁회사들에 맡기면 그 계좌에 들어가는데 이런 계좌를 위탁계좌라 그래요 영어로 에스크로 계좌라 그래요 여기다가 돈을 무일이 다 넣어놔요 여기다 넣어놓으면 아무나 돈을 빼갈 수가 없어요 계약에 따라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순서에 맞춰서만 돈을 인출해 갈 수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계약을 하겠죠 수익이 들어오면 언제 어떻게 정산을 하겠다 그러면 순서는 누구 먼저 주겠다 남는 게 있으면 누구한테 주겠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위탁계좌의 돈을 맡겨놓으면 이제 인출해가는 순서는 누구 돈으로 이 사업이 일어났어요 은행에 준 돈이죠 당연히 그러면 은행의 원리금을 갚아야 될 거예요 두 번째는 건설사가 건설하면서 공사비가 들어갔죠 공사비를 갚고 마지막에 남는 돈이 있다라면 이제 사업주가 마지막에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돈이 남을까요? 남으니까 했겠죠 안 남는 경우는 없어요 성공만 한다라면 거의 100% 남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사업주가 가져가게 되는 이런 과정을 프로젝트 금융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 과정을 여러분이 이제 백지에 써놓고 하나씩 따져봐야 돼요 사업주가 땅은 있는데 토지 소유자예요 토지 소유자인데 개발할 돈이 없어서 개발 금융을 일으키려고 그래요 그럴 때 직접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회사를 명목상 회사를 만들고 이 회사의 이름으로 은행에 돈을 빌리는 거예요 돈을 빌렸을 때 넘겨주는 담보는 부동산 담보나 신용이 아니라 이 개발 사업 자체로 얻어지는 미래의 수익을 담보로 돈 빌려준다라고 그래요 이걸 이제 학문적으로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돈 빌려준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프로젝트 회사의 이름으로 건설사와 시공사와 계약을 한 다음에 개발한 수익은 위탁 계좌 에스크로 계좌에 넣어서 인출 순서가 정해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누가 가져간다? 사업주가 가져간다요 이게 이제 전체 큰 흐름이고 이만큼을 개발 사업이라 그래요 개발 사업, 개발 프로젝트, 개발 사업은 이 점선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에서 숨겨져 있는 내용을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일단 개발은 위험하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죠? 실패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게 실패했다고 해보죠 실패했다면 얘가 빌려준 돈을 다 가져가려고 했을 거예요 실패라고 판정이 됐다면 그러면 이 프로젝트 개발 사업에 있는 자산들을 모두 청산해서 얘 돈으로 시작했으니까 얘가 다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청산했더니 300억밖에 회수를 못했어요 200억을 못 받았대요 그러면 못 받은 200억을 사업주에게 돈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업주 이름으로 돈 빌린 게 아니라 법으로 인정받는 프로젝트 회사 이름으로 돈 빌린 거지 사업주가 돈 빌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가 실패했다고 했을 때 은행은 사업주에게 상환에 따른 소송 청구를 할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비소구금융이라 그래요 소송 청구를 할 수 없는 금융이 원칙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비소구금융이 원칙이에요 그러면 이건 사업주에게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사업주는 돈을 갚아야 될 의무가 면제될 수 있겠죠 갚아야 될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젝트가 망하면 은행 망할 수 있어요? 망할 수 있어요?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500억이 아니라 만약에 5천억이라면 5천억짜리 대형 프로젝트라면 예를 들면 독도 아래에 LNG 가스를 개발하겠다고 해서 5천억을 빌려줬어요 실패했어요 그럼 2천억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도 무너질 수도 있겠네요 그럼 첫 번째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또는 프로젝트 금융이 부실화가 되면 은행도 부실화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유가 뭐예요? 비소구금융이 원칙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비소구금만 너무 원칙적으로 따지면 은행에서 너무 위험하니까 실제로 은행에 돈을 빌려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제한적으로 소송 청구를 하겠다 제한적으로 소송 청구를 하는 제한적 소구가 사용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부 보증이나 각서 같은 걸 요구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뭐 이건 그냥 정확한 해석에 대한 의미는 문제 나오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나와요 비소구금융의 의미는 비소구금융의 의미는 알아야 되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제한적 소구를 쓰기도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사업주는 이 사업주가 장부가 있을 거예요 장부 재무제표라 그래요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자산과 부채와 지분이 얼마씩 있고 이런 흐름의 과정에서 이 표가 있는데 이걸 장부라 그래요 자 그럼 얘는 돈을 빌린 돈을 빌린 꼴이에요 안 빌린 꼴이에요? 돈은 누가 빌렸어요? 프로젝트 회사 이름으로 돈 빌렸죠 그럼 이 사업주에 사업주에 장부에 돈 빌렸다는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부, 장부 외적인 외적인 금융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장자를 빼서 뭐라고 하냐면 부외금융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사업주에 장부에 부채의 기록이 없으니까 부채의 기록이 없대요 어떤 은행이든지 간에 어떤 금융권에 이 사업주가 500억을 빌렸다는 흔적이 남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사업주가 다른 사업을 할 때 돈을 빌리는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걸 사업주에 채무 수용 능력이 빚을 더 안을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진다 재고된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자 그러면 부외금융은 사업주의 장부에 돈 빌렸다는 부채 기록이 없다는 뜻이니까 돈을 사업주가 더 빌리는데 다른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리는데 문제가 없겠죠 그럼 사업주에게 장점이에요? 단점이에요?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주가 PF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장점 부외금융 첫 번째 장점 비소구금융 이 단어가 나오면 누구에게 장점이다? 사업주에게 장점이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사업주에게 장점이다 자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회사는 명목상 회사예요 우리 이제 세법상에서 명목상 회사 서류만 갖춘 회사 실체가 없는 명목상 회사는 조건만 갖추면 법인세가 면제될 수 있어요 법인세 면제받을 수 있더라 이게 내용은 별 자세히는 안 나와요 근데 우리 이제 학교론에서 명목상 회사가 몇 개 유명한 게 있어요 이 명목상 회사라는 특징 때문에 시험 문제 답으로 좀 자주 나와요 법인세가 면제될 수 있다 조건만 갖추면 명목상 회사는 법인세가 면제될 수 있다 얘가 실체가 없는 명목상 회사라는 걸 이제 알고 있느냐라고 묻는 문제인 거예요 실체가 없는 명목상 회사는 법인세가 면제받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개발사업 프로젝트를 보니까 프로젝트 회사 이름으로 돈 빌렸고 프로젝트 회사가 계약을 했고 돈 관리는 신탁회사가 에스크로 계좌로 관리되고 있죠 그러면 이 개발사업에 사업주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사업주의 이름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얘가 차단되어 있다 또는 분리되어 있다라고 얘기해요 사업주와 프로젝트 금융은 분리되어 있다 차단되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500억짜리 프로젝트가 돌아가는데 사업주가 다른 사업을 하다가 30억짜리 사업을 하다가 얘가 부도가 났어요 파산이 났어요 그러면 채권자가 여기 있는 돈을 막 빼가면 빼가면 이 프로젝트 500억짜리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사업주를 개발 프로젝트에 여기에 참여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분리시켰다 차단시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위험을 줄이는 거예요 위험을 줄이는 거예요 위험을 분산시켰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사업주의 부도나 파산은 프로젝트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사업주를 차단시켜놓은 거예요 이걸 프로젝트 금융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대한 해석은 일부 살이 첨가되면서 우리 지식 많아지면 여기에다 한 10% 정도를 더 집어넣을 건데 기본적으로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시험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도 공부하실 때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번을 쭉 이해한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을 해석해야지 하나씩 외우는 건 큰 의미 없다 그랬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보면 사업주가 땅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입지가 좋은 땅이 있는데 개발을 하려고 해서 돈이 없더라 그럴 때 얘가 직접 돈 빌리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회사를 만들어서 프로젝트 회사 이름으로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이때 개발 사업에 대한 정보를 은행이 원하는 만큼 다 넘겨줘요 다 넘겨주면 은행에서 이걸 분석해서 성공 확률이 높네 그럼 돈을 빌려주고 이때 담보로 잡는 건 미래 돈 벌 게 확실하다 미래 수익이 나올 게 확실한 걸 믿고 돈 빌려주겠다 이걸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돈 빌려줬다 그래요 프로젝트 회사라고 이름으로 건설자가 계약한 다음에 개발한 다음에 수익은 위탁 계좌 에스크로 계좌에 넣어놓고 자금 인출 순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는 거예요 먼저 누구 은행의 원리금을 갚고 건설자의 공사비를 충당하고 마지막에 사업주의 이익을 가져가더라 언제나 남는 건 있을 거예요 개발은 언제나 위험하니까 이 대출 금리는 높은 게 일반적이다 자 이때 프로젝트가 무너질 수 있어요 무너진다라면 은행은 사업주에게 돈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해요 은행은 프로젝트 회사에게 돈 빌려줬으니까 사업주에 자 잘 들어봐요 은행이 프로젝트가 무너졌을 때 은행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산은 프로젝트 자체 자산에 한정되어 있고 사업주의 자산을 기반으로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해요 이걸 우리가 비소구금융이라 그래요 은행은 사업주에게 상환에 따른 소송 청구를 할 수 없는 걸 원칙으로 한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제한적 소구를 쓰기도 하지만 사업주는 돈 빌렸다는 흔적이 남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업주의 장부에는 표시가 되지 않으니까 장부의 금융이다 부의 금융이라는 말을 쓰고 그러면 사업주가 돈 빌리는데 문제가 없더라 부의 금융과 비소구금융은 사업주에게 장점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이때 개발 프로젝트는 사업주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차단되어 있어서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사업주의 이름을 끼워넣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사업주가 다른 사업을 하다가 부도나 파상이 나더라도 프로젝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프로젝트 회사는 명목상 회사니까 조건만 갖추면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하는 거고 설명 잘 들었으니까 집에 가서 다시 백주를 꺼내서 설명 들었던 걸 하나씩 사업주, 프로젝트 회사, 은행, 건설사, 개발하고 수익을 에스크로 계좌에 관리되고 각각 단계가 어떤 게 있을까를 해석하면서 이걸 한번 정확히 내가 끄집어넣어서 해석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 공부를 쉽게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내용을 한번 보죠 공부 못하시는 분들 그냥 외워요 1번, 2번, 3번 이렇게 주구장창 외워요 암기력이 좋으신 분은 외우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은 당연히 내 머릿속에 돌아가는 걸 생각하면서 당연히 그러겠지라고 해석만 해도 충분한데 열심히 외우고 수십 번 외우고 까먹어서 처음에 틀리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근데 나중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나중에 7월달이나 5월달 이후에 오신다라면 이런 걸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내용 공부할 게 좀 많다 보니까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려면 일찍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고생을 2배, 3배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이 하게 되니까 늦게 오면 자 일단 보죠 PF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돈 빌리는 거죠 이 말은 프로젝트 사업이 성공했을 때 미래 수익이 충분히 남겠다라고 은행이 확신을 하고 돈 빌려주는 거예요 물적담보가 아니고 신용담보대출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비소금융이 원칙이에요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소송 청구를 할 수 없는 금융이 원칙이다죠 누가 누구에게? 은행이 사업주에게 상환청구 소송을 할 수 없는 걸 원칙으로 한다 누구에게 장점이에요? 사업주에게 장점이에요 자 금융기관은 사업주에게 상환청구 소송을 할 수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 그러면 프로젝트 금융이 부실화됐을 때 망하면 은행도 망할 수 있어요? 은행도 돈 못 받을 수 있어요 망할 수 있더라 자 근데 현실적으로는 제한적 소고를 쓴다 자 부외 금융이란 건 장부 외적인 금융이다 사업주의 장부 재무제표에는 부채 흔적이 남지가 않는다 사업주 장부에 부채 기록이 없어요 사업주는 돈을 더 안을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질 수 있더라 이 두 개는 누구에게의 장점이다? 사업주에게 장점이에요 사업주는 프로젝트 금융의 주체예요 개발 사업의 주체가 사업주이긴 하지만 특징이 이 프로젝트에 사업주가 직접 참여되어 있지는 않은 걸로 나타나는 거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자 돈은 위탁계좌인 에스크로 계좌로 자금이 관리되어 있고 인출 순서는 사업주는 가장 나중에 가져간다라는 거 자 사업주와 프로젝트는 분리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죠 그래서 사업주가 망해도 프로젝트에 영향을 주지 않죠 망하면 이 사업주 빼고 다른 사업주만 딱 집어넣으면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요 그래서 분리되어 있어서 사업주의 파산이 프로젝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가 중요한 거고 자 프로젝트 회사는 명목상 회사니까 조건만 갖춘 법인세 면제될 수 있다 자 이런 건 일반적인 얘기예요 보통 개발을 10년 하고 있다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건설만 10년 하고 있으면 이건 망하기 직전이라는 얘기예요 개발은 보통 개발금융은 단기로 주로 일어나요 2, 3년 내에 보통 끝나서 빌리고 갔는데 얘를 보니까 이해관계자가 많아요 많아요 적어요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많잖아요 많으면 뭔가 중간에 뭔가 계획된 것과 좀 다른 일이 나타나면 새로 동의를 얻고 계약을 다시 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면 이해관계자가 많으면 속도는 빠를까요 느릴까요 느려요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이해관계자가 많으면 속도는 일반적으로 느리다 그래서 다른 개발금융에 비해서 얘가 이해관계자가 많다 보니까 속도가 좀 느린 장기 대출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개발 속도가 좀 느릴 수 있고 위험하죠 개발은 언제나 위험해요 위험하니까 금리가 높아야 낮아요 높죠 그래서 성공하게 된다면 은행은 높은 수익을 얻어갈 수 있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역시 집에 가서 전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 보죠 27회 프로젝트로부터 프로젝트 금융에 대한 PF라 그러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했을 때 특정 프로젝트로부터 일정한 현금 흐름이 예상되는 경우에 일정한 수입과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에 사정계획에 따라서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을 담보로 이렇게 나왔어요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이다 맞아요 맞죠 이게 PF의 가장 큰 특징이죠 물적 담보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기업 대출보다 금리 등이 높아요 높아서 성공할 경우에 은행은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맞죠 4번 먼저 보죠 프로젝트 금융이 부실화될 경우에 얘가 사업이 실패해서 돈의 흐름이 부실화되면 은행도 부실화될 수 있어요 얘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더라 왜냐하면 비소구 금융이 원칙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자라는 돈을 사업주에게 돈 달라고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더라 비소구 금융이 원칙이지만 제한적 소구도 사용될 수 있더라 현실적으로 3번에 보니까 프로젝트 금융의 자금은 건설회사나 시공회사가 자체 계좌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위탁 계좌인 에스크로우 계좌로 관리된다 라고 나와야 돼요 얘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돈을 관리하는 법적인 신탁회사들한테 맡겨서 에스크로우 계좌에 넣어놓고 법에 따라서 계약 순서에 따라서만 인출해 나갈 수 있어요 이런 내용이었고 여기까지 배우려다가 하나를 더 배우자라고 해서 중요한 거 하나만 또 배워보죠 다음 주에는 감정평가를 좀 배울 거예요 감정평가 멋있죠 감정평가 그래요? 어려워요 어렵고 근데 뭐 어려운 건데 역시 감정평가도 다음 주에 배우는 내용도 원리적으로는 사실 쉬운 것만 공부할 거야 깊은 내용까지는 들어가지 않을 거고 우리 감정평가 문제가 한 7문제 나올 때 우리 목표는 4, 5문제만 맞출 거고 최상의 문제 2문제 정도는 틀려도 괜찮다라고 감안하고서 공부를 해 나갈 거니까 마음 편하게 오시면 되고 얘는 이제 금융론에 나오는 얘기는 아닌데 워낙 유명한 제도다 보니까 하나 좀 주자로 설명을 해 줄게요 개발권을 개발권을 양도가 뭐예요? 양도 이전한다는 거죠 이전하는 제도이다 이걸 TDR 제도라 그래요 Transfer Development Rights라 그래요 영어로 해석하면 개발권이에요 개발권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한다라는 뜻이에요 트랜스퍼가 뭐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 공부해야 돼요 이 단어는 알아야 돼요 우리 이제 3섹터 개발 민간 공공 합동 개발 방식의 영어 단어를 몇 개 알아야 되는데 트랜스퍼는 이전한다 이전한다 Development라고 하는 건 개발 Right라고 하면 권리 개발권을 이전한다 이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TDR 제도라고 하고 자 이걸 이제 배우기 전에 이제 우리가 용도 지역지구제라는 거 한번 우리 학교로 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제도예요 용도 지역지구제 공법에서 배웠어요? 외웠어요? 아 지금 외우지 않아도 돼요 대충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찌 됐구나 지역지구제라는 건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제를 우리나라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땅을 정해놨어요 정해놨대요 그러면 도시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정하고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농업지역 녹지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다 구분을 해놓은 것은 해놓고서 보니까 용적률 검폐열이나 여러가지 건축 규제들이 다 용도 지역마다 정해져 있어요 자 이게 왜 정하는지를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이해해야 돼요 지역지구제는 나라에서 왜 정해놨어요? 토지를 잘 이용하라고 한 거죠 잘 이용하려고 토지를 잘 이용하라고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지역지구제는 토지의 이용을 규제하는 거예요 이 땅이 딱 상업지역이라고 하거나 주거지역으로 딱 정해지면 주거지역이라고 해보죠 공장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공장 들어올 수 없어요 이 땅은 주거지역으로 정해놓을 거니까 이 땅을 이용할 때는 주택으로 이용해야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이런 게 없으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땅이 있는데 이 땅에 주택이 있어요 이렇게 주택이 있는데 주택이 있으면 주택으로서 가장 만족을 소비자가 느껴야 되는 정도의 큰 성질은 뭘까요? 주택에 우리가 효용성이라고 하는데 이 효용성은 효용이 뭐예요? 우리 배웠어요 효용 언제 배웠냐면 대체제는 두 제와의 효용이 비슷한 제와다 네? 뭐라고? 그래요? 만족을 주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족을 주는 정도 이런 단어 알아둬야 돼요 우리 책을 많이 안 읽었으니까 설명하는 거라도 잘 새겨 듣고 만족을 주는 정도예요 이런 단어를 정확히 해석해야 따로 막 열심히 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렇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주택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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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용성 가장 중요한 효용성이 뭐냐라고 할 때 주택으로서 내가 이용하려고 할 때 이 주택 소비자는 어떤 성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물론 우리는 이제 가치가 많이 오르면 좋겠지만 주거로서 주거지역으로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쾌적성이라는 거예요 쾌적해야 돼요 느낌이 아직 안 와요? 그래요 알겠어 그냥 넘어가 쾌적성이에요 쾌적해야 돼요 주거 환경으로서는 주택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성질은 쾌적성이어야 돼요 쾌적성이 높아야 되는데 근데 갑자기 여기에 공장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공장이 들어왔어요 그럼 공장에서는 뭔가를 만들어야죠 공장에서 중요한 건 생산을 해야 돼요 뭔가를 만들어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서 수익을 남기려고 하니까 그러면 공장이 돌아가면 뭐가 나와요? 매연이 나오겠죠 그럼 쾌적성이 떨어지겠네요 그러면 서로 좋은 토지 이용 어울리는 토지 이용이 아니죠 이렇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을 부의 외부 효과라 그래요 외부에서 영향을 주는 걸 외부 효과라고 하는데 나쁜 영향을 주는 건 부의 외부 효과라 그래요 그러면 이걸 마음대로 사람들한테 토지를 이용하게 내버려 두면 나라 입장에서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야 이 지역은 주거용으로서 좀 적합한 지역이니까 용도 지역으로 주거 지역으로 정할 거야 그러면 공장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장들은 이쪽에 내가 전력도 싸게 공급해주고 교통도 잘 원활하게 해줄 테니까 이쪽에 공장 모여서 공업 지역으로 만들어줄게 공장 이쪽으로 다 몰리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지구제라는 건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거예요 우리 시험 문제 우리 학교론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예요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뭐냐 지역지구제라고 얘기해요 모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땅을 거의 100%는 아니지만 거의 100%에 가가는 땅을 모든 땅을 거의 다 용도 지역지구제로 다 정해놨어요 이렇게 정해놓은 거고 그러면 얘는 이렇게 나와요 용도 지역은 공법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토지를 효율적 경제적으로 효율적 경제적 잘이라는 뜻이에요 잘 잘 경제를 이용하고 공공목리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계획 뭔지는 모르겠지만 좀 중요해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용도 지역이라 그래요 어찌 됐거나 나중에는 달달달달 외울 거고 어찌 됐거나 결론은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이 있으면 이걸 막겠다 이렇게 정부가 실시하는 정책 토지 이용 규제 정책 대표적으로 뭐다? 지역지구제 그럼 이제 앞으로 여러분은 제가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지역지구제 바로 나와야 돼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학교론에서는 이걸 지역지구제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예요 주택과 공장에 같이 있으면 나쁜 영향을 받는 부의 외부효과가 나타나니까 이렇게 어울리는 곳에 주거지역이란 용도지역을 정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 이건 공법에 중요해요 용도지역은 중복된다 안 된다 중요해요 우리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용도지역끼리는 절대로 중복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중복 가능해요 용도지역은 중복이 안 되지만 지구끼리 용도지구라는 것도 있어 용도구역이라는 것도 있어 이런 것들은 다 중복 가능해요 지역과 지구는 당연히 겹칠 수도 있어요 근데 용도지역끼리만은 절대로 중복 지정이 없어요 여기에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이렇게 용도지역을 정한다고 나왔으니까 나머지는 다 중복 가능해요 용도지구나 용도지구와 용도지역은 다 중복 가능한데 그런데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대요 무슨 얘기냐면 용도지역을 봤더니 이렇게 땅이 있어요 근데 이 지역과 이 지역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는 개발할 수 있는 개발지역이라고 나오고 여기는 규제를 강화한 지역이에요 강화지역 그러면 예를 들면 개발 제한구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 뭐라고 했냐면 그린벨트라고 그랬죠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건물 지을 수 있어요 농사만 지을 수 있어요 건물 못 짓고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용도지역지구제에서 개발 제한구역이라고 여기는 도시지역에서 개발할 수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정부가 여기 토지에는 개발하지 마라 건물 잊지 마라 라고 했는데 보상을 해줘요 안 해줘요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죠 안 해주잖아요 보상 안 해줘요 그러면 이 지역 토지 소유자와 이 지역 토지 소유자는 개발하지 못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안 해준대요 그러면 이 지역과 이 지역에 공평하지 않잖아요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한다 그래요 그래서 지역 간의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면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공평하게 이렇게 나라에 살려면 뭔가 또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 거예요 보완 정책으로 도입된 것이 개발권 양도제래요 개발 지역과 규제 지역에 이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권을 양도하는 제도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거 설명하려고 설명한 거예요 지역지구제가 나오면 토지용 규제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고 지역지구제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정책인데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건 서로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막겠다 부의 외부 효과를 막겠다 용도 지역은 중복 지정이 불가능하다 기억해놓고 그런데 개발할 수 있는 지역과 개발하지 못하는 지역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더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권 양도제가 도입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개발권 양도제를 보죠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대표적인 토지용 규제가 뭐다? 지역지구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거죠 이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을 학계 논의에서 머리를 막기 위하여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지역지구제를 실시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용도 지역은 중복 지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용도 지역끼리만 절대로 중복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중복 가능해요 그런데 개발 지역과 개발 못하게 하는 지역 이제 보죠 여기는 규제가 강화된 지역이에요 규제가 강화되면 개발하지 말아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하지 말라라는 말을 우리 학문에서는 보존해둬라 개발하지 말고 보존해라 그대로 내버려둬라 그래서 보존지역이라고도 해요 첫 번째 규제지역과 여기 지역은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개발지역 이렇게 있대요 뭐에 의해서 이렇게 규제지역과 개발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졌냐면 지역지구제예요 지역지구제에 의해서 개발할 수 있는 지역과 개발하지 못하는 지역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역지구제에 의해서 이렇게 개발하지 마라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나눠지면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생겨요 형평성에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원래는 사실 이렇게 3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가 있었어요 3층까지 지을 수가 있는데 갑자기 정부가 여기 규제를 했어요 규제에서 야 너는 1층까지만 지어 이렇게 더 이상 짓지마 라고 해서 여기를 짓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규제한 거죠 이렇게 규제를 강화한 거예요 아예 건물을 못 짓다가 아니라 건물을 지을 수 있었는데 원래는 원래는 3층 3층까지 지을 수 있었는데 갑자기 정부가 여기 규제를 했어요 그래서 1층까지만 지어 나무 짓지마 라고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여기에 보상을 해줘요 안 해줘요? 정부가 보상을 안 해줘요 그래서 역시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대신에 이제 정부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여기 개발하지 못하게 한 만큼에 대한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는 건축법에서의 비율을 뭐라고 하냐면 용적률이라 그래요 배웠어요? 용적률 건축률은 뭐예요? 내가 땅이 있으면 건축 바닥 넓이를 대지 면적에 의해서 얼마나 할 수 있는지가 건축물의 바닥 면적의 비율을 건축률이라고 하고 용적률은 건축물 전체의 면적, 연면적의 총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다르게 얘기한다면 용적률이 높다는 건 건물을 높게 더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못 짓게 한 용적률에 해당하는 거예요 정부가 이 소유권과는 별개로 개발할 수 있는 권리로 주어질게 개발권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만큼 못 짓게 했으니까 못 짓게 한 만큼의 개발권을 줄 테니 이 개발권을 이쪽에 팔아라 개발 지역 토지 소유자가 사갈 거다 그러면 이 개발 지역 토지 소유자가 사오는 이유는 원래는 이 3층까지밖에 지을 수 없었는데 나라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 지역에 개발권을 사오면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어 여기 개발권 사온 만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초과 용적률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초과 용적률을 인정해 준대요 원래는 여기까지만 지을 수 있어요 법적으로 용적률이 여기까지만 허용됐는데 이 개발권을 사오면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어요 있다라고 하니까 이걸 사오겠죠 그러면 개발권이라는 것을 부여해줬더니 이 개발권을 팔라서 이쪽에 넘겨주면 여기는 초과 용적률을 얻고 그러면 시장에서 개발권이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유권과 전혀 다른 개발권을 부여해줬고 이 개발권을 이쪽에 팔았죠 그래서 개발권을 양도했어요 이 개발권은 용적률에 해당되는 거고 개발권을 양도하면 돈을 받았겠죠 한 층에 해당되는 용적률이 만약 1억씩 거래가 됐다고 한다면 팔면서 2억을 받은 거예요 거래 금액에 그러면 시장을 통해서 시장은 수요 공급을 얘기하는 거고 무조건 수요 공급에 의해서는 돈 거래가 있어야 돼요 개발권을 팔고 돈을 받았죠 맞아요 거래가 일어났죠 이걸 시장을 통해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을 통해서 보전지역 이 보전지역 토지 소유자에게 손실을 보상할 수 있게 됐네요 맞죠 정부가 직접 돈을 줬어요 시장을 통해서 보상받은 거예요 정부의 공적 자금이 직접 투입되지 않고 시장의 거래를 통해서 개발권을 팔아서 보상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초과 용적률을 확보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기 토지 소유자가 개발을 못하게 한 만큼의 손실을 개발권을 팔아서 2억을 받았으니까 보상이 된 거고 여기 사람이 개발권을 사오게 된 이유는 이쪽까지 이만큼만 지을 수 있었는데 개발권을 사오면 더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사올 수도 있겠죠 여기 땅값은 개발지역의 땅값은 높아야 개발권이 잘 거래될까요 낮아야 개발권이 잘 거래될까요 낮아야 돼요?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조금만 생각해 봐요 이 개발지역에 집가가 높아야 돼요 집가가 높아야 개발권 양도가 잘 이뤄져요 얘가 땅값이 낮으면 개발권을 사와야 안 사와요 옆에 땅 사서 건물 짓지 개발권을 안 사올 거예요 여기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건물을 더 지으려고 할 때 용적률을 높이려고 할 때 땅을 사기가 어려운 거예요 땅도 업권이와 땅값이 너무 높으니까 그러면 이 집가가 높은 지역의 개발지역으로 정해놓은다면 개발권을 잘 사오겠죠 그러면 여기 손실이 잘 보상될 수 있겠네요 집가가 높은 곳을 개발지역으로 정하는 거예요 정부가 이걸 개발권 양도제라 그래요 보면 얘들이 시작된 것은 뭐냐면 지역지구제의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정부가 건물을 못 짓게 한 만큼의 용적률에 해당되는 뭐를 부여했다 개발권을 부여했다 그래서 이 개발권을 어디 지역에 개발지역 개발업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팔아서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장을 통해서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을 통했다는 얘기는 앞으로 동거래에 의한 수요 공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거래가 있어야 시장을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이 이루어진 게 되고 여기는 개발권을 사오게 되면 건물을 더 높게까지 지을 수 있으니까 초과 용적률을 확보할 수 있겠죠 내 집에서 이 애니메이션을 열심히 만들었는데 별로 효용성이 높아 보이진 않나요? 어찌 됐거나 개발권 양도제에 대해서 설명해 줬어요 결국 이제 이런 거죠 토지용 규제에 의한 토지용 규제 뭐? 대표적으로 뭐? 지역지구제 말이 없어도 여러분 머릿속에는 지역지구제라고 떠올려야 돼요 지역지구제에 의한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를 발생해요 이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게 뭐다? 개발권 양도제 개발권을 못 짓게 한 만큼의 개발권 용적률에 해당되는 개발권을 부여해서 이걸 뭐해라? 양도해라 이전해라 이전해서 보상을 받아라라는 제도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계속 시험문제 나오는 건 도입은 되었으나 한 번도 실시된 적은 없는 미실시 제도이다 예전에 이제 김대중 정권 때 실제로 시행을 하려고 그랬어요 시행을 하려고 했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너무 많았어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알아서 할 테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너무 커가지고 실시를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번도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고 있지 않아요 외국은 지금 시행되고 있어요 많이 널리 시행되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실시된 적이 없는 제도예요 폐지된 건 아니에요 실제 있어요 있는데 한 번도 실시가 되지 않아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곳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미실시 제도이다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시험문제 다시 한 번 정리해보죠 앞으로 이제 뭐 항상 개발권 양도제 개발권 이전제 계속 나올 건데 얘기가 나올 때 규제 지역과 개발 지역이 있는데 이 규제에서 이 토지 소유자의 손실이 있대요 원래 3층까지 건물을 지었는데 갑자기 정부가 야 짓지마 1층까지만 지어라고 규제를 했어요 그럼 이 토지 소유자의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 손실을 정부가 직접 돈 주고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못 짓게 한 만큼의 뭘 부여한 거예요 개발권을 부여한 거죠 용적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일당원 부동산학 총론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토지 소유권자는 지표만 이용할 수 있어요 땅의 공중과 지하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당연히 공중과 지하까지 이용할 수 있죠 토지 소유권자는 토지에 대한 권리가 지표뿐만 아니라 공중이나 지하에 대한 권리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용적률 개발권은 지표 권리예요 지하 권리예요 공중 권리예요 아 그거예요 그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얘는 공중권에 대한 개발권 용적률인 거예요 토지에 대해서 더 높게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을 얘기하니까 이걸 이쪽에 파는 거죠 그럼 여기는 초과 용적률을 확보할 수 있을 거고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을 거고 거래를 통해서 개발권 이전이죠 그래서 보상을 이루어진 거죠 이 보상은 정부의 공적 자금 투입이 아니라 뭘 통해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시장을 통해서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는 제도인 거예요 그러나 폐지되진 않았지만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미실시 제도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개발권 양도제 자 그럼 보죠 내용을 TDR 제도는 이제 설명을 들었으니까 해석을 해보면 자 토지용 규제 대표적으로 지역지구제로 인해서 보전지역 규제지역 얘는 개발하지 못하게 하는 지역이죠 규제지역 규제가 강화되어서 내버려 둬라 개발하지 말아라 보전해라 내버려 내버려 둬라 자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전 보전은 보상하기에요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가장 중요한 건 한 번도 실시된 적이 없다 자 소유권이 아니라 소유권과 전혀 다른 소유권에서 하나의 용적률 권리를 떼어낸 거에요 그래서 소유권과 분리된 개발권이에요 개발권을 보전지역 토지 소유자에게 부여했어요 부여하면 이걸 팔 수 있죠 어디에게 개발지역의 토지 소유자에게 양도 이전할 수 있죠 그러면 개발지역 토지 소유자는 초과 용적률을 얻을 수 있겠네요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고 그러면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규제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시장을 통해서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는 거에요 시장을 통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가 지금 4년 연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 시험 문제 올해는 두 문제나 나왔어요 무조건 외워야 돼요 무조건 첫 번째 개발권 양도제는 실시됐다 안 됐다 미실시에요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고 나머지는 다 폐지됐어요 폐지 폐지된 게 한두 개겠어요 수시까지죠 이거 다 못 외워요 다만 우리 국가자금시험에서 나왔던 폐지된 제도 이 4개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 4개는 차차 외워둬야 돼요 한번 보죠 택지 소유 상한제가 있어요 말만 해석해보면 택지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을 택지라 그래요 소유에 상한을 두겠다 이 상한 이상 소유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예전에 6대 도시에 한 가구당 택지를 200평까지만 소유할 수 있었어요 200평을 넘어가면 부담금을 어마어마하게 물리겠다 투기적 요소로 택지 많이 가지고 있지 마라고 이렇게 했는데 대법원 팔래 야 이건 뭐 이건 소유권의 권리를 너무 침해하고 있다 라고 해서 일이 있으면 필요에 의해서 더 많이 소유할 수 있겠죠 택지 소유 상한제 폐지됐어요 토지 초과 이득세 토지에 대한 초과 이득에 대한 세금을 내겠대요 이 토지 초과 이득세는 뭐냐면 땅을 가지고 있는데 땅에 대한 세금인데 가지고 있는 동안에 내는 세금이었어요 처분할 때 내는 세금이 아니라 땅을 가지고 있는데 땅값이 올라가요 올라갈 수 있죠 내가 땅이 있는데 10억짜리였어요 그런데 땅값이 1년 사이에 2억이 올라갔어요 그럴 때 정부가 토지의 초과 이득세를 거둘 거야 오른 만큼의 반절 50%를 세금으로 내야 돼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땅값 몰랐다고 1억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과도한 세금이다 해서 폐지 폐지된 거고 이렇게 외워야 돼요 택지 소유에 상한을 두겠다 토지에 초과 이득에 대한 세금을 내겠다 토지 초과 이득세 공안지세 도시 토지 중에서 건물 지치 않고 놀리고 방치하는 토지가 있어요 알받게 한 거예요 이런 공안지라 그래 공안지에 대한 세금을 많이 물리겠다 그랬는데 폐지됐고 종합토지세 세법에서 배운 적이 없죠 없어요 없어졌어요 폐지됐어요 일부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재산세로 편입되면서 없어지거나 현재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이 두 개만 보유가세로 남아있고 맞아요 재산세는 보유세 중에서 지방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 이 두 개만 남아있고 종합토지세 같은 건 없어요 지금 안 해도 괜찮아요 나중에 차차 외울 거니까 종합소득세는 있어요 없어요 이게 종합소득세 아니에요 종합포지세는 없어진 거예요 종합소득세 네요 우리 맞죠 복습 간단히 해보죠 그래프 상환 방식에서 원리금 그래프 일정한 거 뭐 원리금 균등 커지는 거 점증식 내려오는 게 있다라면 원금 균등이죠 얘가 원금 균등 그래서 초기에 원리금을 가장 많이 내는 거 원금 균등 원리금 많이 낸다는 건 차입자의 부담이 크다 원리금 많이 내는 게 원금도 많이 낸다 원금 많이 내면 원금 횟수속도도 빠르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두 번째 잔금 이렇게 일정한 밀로 내려가는 것이 원금 균등 이렇게 올라가는 건 원리금 더 올라가는 건 점증식 이렇게 되겠죠 언제나 잔금이 가장 작은 거 원금 균등 이 그래프 아래에 당된 넓이가 총원리금 상환액이에요 총원리금 상환액이 작은 것도 원금 균등 원리금을 적게 냈다는 건 총 이자를 적게 냈다는 의미에요 이자 상환액이 가장 적은 것도 원금 균등 자 그래서 이렇게 초기 원리금 차입자의 부담 이런 것들이 나오면 가장 큰 게 누구다 원금 균등이 가장 크고 잔금 원리금 상환액 총 이자 상환액이 나오면 가장 작은 게 뭐다 원금 균등이 가장 작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자 원금 균등에서 계산 순서 원금 균등 원금을 똑같이 나눠서 갚으니까 뭐 먼저 계산해요 원금 먼저 그 다음에 이자 그 다음에 원리금 이렇게 계산하는데 원금은 대출금을 대출 기간으로 나누면 돼요 원금을 똑같이 나눠서 갚으니까 두 번째 중요한 건 이자죠 이자는 뭐 곱하기 뭐다 잔금 곱하기 이자율 이게 중요하죠 자 이때 그러면 잔금을 구해야 되는데 이 잔금은 만약에 5회 차라면 몇 번 갚았다 4번 원금을 상환했다라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원금 상환액을 계산해서 대출액에서 빼면 잔금 나올 거고 그래서 곱해서 이자 구하면 두 개 더하면 원리금 나오겠죠 자 저당 채권의 유동화 들어가 있는 거 한번 해석해 보죠 자 첫 번째 은행이 누구에게 돈 빌려줘요 차입자 이걸 뭐라고 한다 주택 담보 대출이라고 하죠 이거 우리 줄여서 이렇게도 얘기해 주담대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 이제 배운 사람이니까 우린 좀 유식하게 영어로 모기지론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모기지론 그러면 넘겨주는 것이 저당권과 채권을 동시에 넘겨주죠 이 저당권과 채권을 동시에 넘겨주는 걸 뭐라고 하냐면 저당 채권이라고 하는데 이걸 모기지라고 하죠 뭐에 대한? 주택에 대한 그러면 은행이 누구에게? 한주금에게 팔고 돈을 넣어주겠죠 그래서 자금을 공급해준다 이런 얘기할 거고 여기에 저당 채권의 유동화가 일어난 거예요 한주금은 사왔던 저당 채권을 뭘로 바꿔서 MBS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주택저당증권이라 그래요 주택저당 외워둬야 돼요 증권 투자자에게 팔게 되는 거죠 자 이만큼은 1차 시장이라 하고 이만큼은 2차 그래서 1차라고 나오면 대출이 일어나는 시장 저당 채권이 만들어지는 시장 사입자와 은행으로 이루어진 시장 이렇게 세 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자 프로젝트 금융 개발 사업을 하려고 자금을 사업주가 조달하는 과정인데 사업주가 뭘 만들어요? 프로젝트 회사를 만드는 거죠 프로젝트 회사를 만드는데 얘가 명목상 회사니까 조건만 갖추면 법인세 면제받을 수 있고 대출을 해주고 뭐 담보를 한다?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려주는 거죠 수익은 어디에 놓고 관리한다? 위탁 계좌죠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한다? 에스크로우라고 해요 에스크로우 계좌 이때 돈은 은행 먼저 건설사 두 번째 마지막에 사업주가 가져가죠 이때 프로젝트 회사에게 돈 빌려줬으니까 이게 프로젝트가 망했을 때 은행은 사업주에게 돈 달라고 할 수 없다 비소구 금융 사업주는 돈 빌리는 적이 없죠 그러니까 장부에 부채 기록이 없는 걸 부외 금융 그리고 얘가 이렇게 차단되어 있어요 프로젝트와 사업주가 차단되어 있으니까 프로젝트가 사업주가 어떤 다른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거나 파산이 되어도 프로젝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과 헷갈리면 안 돼요 프로젝트가 망하면 은행도 망할 수 있다 은행도 망할 수 있다 얘가 돈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개발권 양도제 지역지구제에 의해서 개발지역과 보전지역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지는데 정부가 갑자기 개발을 못하게 한 만큼에 대한 여기 용적률에 대한 데는 뭘 부여하겠다 개발권을 부여하는 거죠 개발권을 이쪽에 뭐해라? 팔아라 양도해라, 이전해라 개발권을 이전해서 시장을 통해서 보상이 이루어지게 하는 제도죠 여기는 초과 용적률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는 거 다섯 가지 한번 잠깐 떠올려봐요 일단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시행되지 않는 것이 개발권 양도제 그 다음에 폐지된 거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이득세 공안지세, 종합포지세 이렇게 다섯 가지가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로 4년 연속 나오고 있어요 올해는 두 문제나 나왔고 반드시 외화 될 내용이고 자 문제 풀게요 1 1 2 3 2 3 2 3